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이래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에서도 국민의 힘이 내석을 여러분 빼앗긴 겁니다. 사전투표 위조투표지 때문에. 여기 보시게 되면 4월 10일 총선의 충청남도에서는 선관위가 8대3으로 더블당이 이겼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충청남도는 의석이 11개 의석입니다. 여기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더블당 후보에게 더해준 위조투표지를 전부 다 이름 제거하고 나니까 선거가 어떻게 이름 바뀐 겁니까 8대3이 아니고 4대7로 국민의힘이 승리한 겁니다. 선거를 이렇게 다 조작을 하는데 진짜 나쁜 놈들이지 않습니까 나는 유치원을 졸업 안 했지만 웬만한 건 다 유치원에서 배운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나는 유치원을 졸업을 못했는데 그래도 인간이 살아가면서 어떻게 선거를 도덕질할 수 있느냐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거든요. 여러분 내 자리를 충청남도에 도덕질을 한 겁니다. 누가 했습니까 북조선이 한 게 아니고 선거관리위원회가 내부자들이 조작을 해가지고 선거를 조작한 겁니다. 그 선거 조작한 내 지역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당락이 바뀐 4개의 선거구 첫 번째 문진석과 신범철이 대결했던 충남 천안시 갑입니다. 여기 신범철 씨는 윤정부 하에서 국방부 차관도 지냈고 2020년 4.15 총선에서도 사전투표 조작으로 낙선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영원히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선관위가 결정을 하니까 위조투표를 투입해가지고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위조투표지 1만 878표를 더불어 민주당의 문진석 후보와 함께 투입한 겁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어떻게 투입했는가 하니까 사전투표소에 세 사람이 올 때마다 한 표씩을 더해주는 방식으로 위조투표지를 투입해가지고 조작되기 이전에는 신범철 후보가 6만 표 문진석 후보가 5만 3천 표 신범철 국민의힘 후보가 6494표 차로 승리한 겁니다.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가 위조 사전투표지 1만 878표를 더불어 민주당 후보를 특별히 사랑하사 더불어 민주당의 문진석 후보와 함께 더해가지고 성부를 조작한 겁니다. 조작한 이후에 더불어당의 문진석 후보가 4384표 차이로 승리한 겁니다. 이것이 충남에서 성부가 조작된 네 지역 가운데 첫 번째 사례입니다. 신범철 후보는 이번에도 사전투표 득표소 조작을 이름들 탈락하게 된 겁니다. 다음번에도 될 수가 없습니다. 다음번에 왜 될 수 없는가 하니까 그냥 득표소를 조작하면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신범철 후보가 앞으로 선출직 공직자가 되고 싶으면 그냥 화성에 가서 하는 게 나을 겁니다. 대한민국은 불가능한 겁니다.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선출직 공직자로 하고 싶다 그렇게 하면 이번에 이은주 씨처럼 그냥 더불당에 줄 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왜 더불당에 줄 서게 되면 위조 투표지 받아가 국회의원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제는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위조 투표지를 듬뿍 쑤셔넣어 가지고 새새 손손해 먹는데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기여를 한 겁니다. 그러니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무슨 보수라고 상식 정의 자유를 좋아한다고 다 헛소리인 겁니다. 신범철 후보는 이번에도 여러분들 선거 무효소송을 제기 안 했으니까 국회의원 하고 싶으면 여러분 하성을 가든지 아니면 뭐죠 금성을 가든지 거기 가서 한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다음 두 번째는 충남에서 조작된 지역은 정진석 후보입니다. 정진석 후보는 득표수 조작이 있기 전에 59,850표 박수현은 49,401표 만 표 이상 차이를 낸 겁니다. 정진석은 1만 449표 차이로 공주부여 청량 선거구에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조작으로 박수현이 당선 제자 납작 엎드렸습니다. 그러면 선관위가 다음에 한 번 더 씩 해 줄 수 있습니까? 그리고 조금 며칠 있다가 여러분들 비서실장으로 간 겁니다. 정진석이 여러분들 윤석열 옆에서 비서실장 하는데 선거 부정이 어떻게 밝혀지겠습니까? 선관위가 위조 사전투표지 13,229표를 박수현 후보와 함께 넣어줘온 겁니다. 사전투표소에 4사람이 올 때마다 한 표를 집어넣는 방식으로 박수현 후보가 2780표 차이로 여러분들 승리한 겁니다. 뭐 오세훈 이름 납작 엎드려 서울시장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 납작 엎드렸으면 또 다음에 기회가 올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다 쇼를 한 겁니다. 자 이 보시게 되면 다음은 세 번째입니다. 네 자리 가운데 충남 당진시 조작하기 이전에 국민의힘의 정용선 후보가 5786표 격차로 승리를 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위조 사전투표지 8,960표를 사전투표소에 3사람이 올 때마다 한 표씩을 투입해가지고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더해 주게 됩니다. 조작 이후에 더불당 어기구 후보는 3,174표 차이로 국힘의 정용승 후보를 끊게 됩니다. 뭐 8,960표니까 위조투표지 투입 시적으로 그렇게 많은 표수는 아닙니다. 대개 만 표 이상을 투입하니까. 그 다음 4월 10일 총선에 이번에 선거 무효소송을 제기한 58명 가운데 두 분 가운데 한 분입니다. 검산 논산 계룡 박성규 후보가 조작 이전에 7,482표 차이로 승리를 했습니다. 7,482표 차이로. 그런데 선거관리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황변성 후보에게 위조 투표지 11,922표를 투입합니다. 사전투표소에 세 사람이 올 때마다 한 표씩을 투입하는 방식을 사용해가지고 4,440표 차이로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충남 이번 지역구 분석에서 마지막 작업인 충남에는 모두 11개의 의석수가 있고 이게 선관위가 4석을 성부를 조작한 겁니다. 위조 사전투표지를 투입해가지고 4석에서 성부를 이런 조작규칙에 의해가지고 가짜표를 선관위가 전산조작을 가지고 일단 사전투표 양일 사이에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득표수를 풀린 다음에 그만큼을 실물위조투표지로 그 이후에 투입해가지고 가짜표를 투입해가지고 여러분들 4자리를 성부를 조작한 겁니다. 충청남도 4자리를 성부를 조작한 겁니다. 다른 지역도 성부가 이런 바뀌지 않았지만 전부 다 위조투표지가 다 투입된 건 사실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 예를 들면 한 번 보시죠. 여기 보시게 되면 하나 예를 한 번 들어보시죠. 이 신범철 후보 천안시갑입니다. 좀 참 안타깝게 전번도 여러분들 사전투표 득표 조작되면 낙선됐고 신범철 후보가 그다음에 2번도 이제 낙선이 된 거죠. 이게 선관위가 발표한 선거 데이터입니다. 이 선거 데이터에 더불어민주당의 문진석 후보의 득표수가 전부 다 조작이 된 겁니다. 이렇게 조작을 한 거죠. 문진석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 y 전부 다 선관위가 가짜표를 더해준 겁니다. 가짜표를 다 더해가지고 이 자료를 전부를 다 조작을 한 겁니다. 조작을 했기 때문에 이 가짜표를 이런 규칙을 사용해야 이런 가짜표를 대했기 때문에 가짜표를 다 찾아낼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렇게 가짜표가 천안갑에서 가짜표는 1878표를 투입했고 선거관리위원회가 관외 사전투표의 선관위 위조투표준은 2788표입니다. 2788표가 문진석 후보의 8623표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국외 부재자 투표는 231표로 선관위가 발표했는데 이 표 속에 선관위가 대준 82표가 들어있는 겁니다. 이렇게 전부 다 숫자를 만든 겁니다. 더블당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를 부풀린 다음에 전산조작으로 그만큼 실물투표지를 다 투입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규칙을 사용했기 때문에 숫자를 분석하기 위해 이 규칙을 다 찾아낸 겁니다. 조작에 사용한 규칙을 조작규칙을 사용해가지고 데이터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분석해서 뭐죠 조작규칙 조작공장을 다 찾아낸 겁니다. 그 이름도 이렇게 조작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선관위가 조작해서 발표한 이 후보별 득표수 자료를 분석하게 되면 천안시 갑 같은 이런 경우가 나오지 않습니까 충남 천안갑 더블당 문진석과 군킴당 신범철이 대결한 구도 만 878표를 선관위가 위조투표지로 문진석 더블당 후보와 함께 더해준 겁니다. 만 878표. 관내 사전투표에 8,008표. 관내 사전투표 등 2,870표를 투입한 겁니다. 투입 방법은 사전투표소에 네 사람이 올 때마다 위조투표지를 한 장씩 대해주는 방법선거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관위가 발표한 5만 4,390표는 5분의 4는 진짜고 5분의 1은 가짜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신범철 후보가 조작하기 전에는 6,494표짜리로 승리를 했는데 만 878표가 더블당의 문진석 후보에 더해제면서 4,384표로 패배를 한 거죠. 이 신범철 후보는 참 안 됐습니다. 잘 싸웠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당일 투표에서 51 대 45로 이긴 겁니다. 6%포인트 앞섰던 겁니다. 당일 투표에서. 그런데 사전투표 선거관리위원회가 위조투표지 1만 878표를 투입해 가지고 56 대 40으로 승부를 조작해버린 겁니다. 당일 투표에서 6%나 앞섰는데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시민들의 이름들 6%나 표를 더 준 겁니다. 이 당일 투표가 민심을 가장 정확하게 반영하는 거죠. 이걸 조작을 해 가지고 56 대 46 40으로 만들었으니까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여기 보시면 더 명확해지죠. 이게 당일을 보시게 되면 51 대 40으로 이긴 겁니다. 국민당 후보가. 이렇게 여러분 조작해 가지고 조작을 해놓으니까 여러분 엉망진창이죠. 왼쪽을 보시게 되면. 그냥 오른쪽은 여러분들 조작을 선관위 위조투표지를 다 제거한 상태의 차익값 그래프 사전 빼기 당일 투표 득표입니다. 이제 선거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51 대 40으로 이겼는데 신범철 후보가 선관위가 위조투표를 투입해 가지고 56 대 40으로 승부를 다 조작해버린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어제 경상남도 충청북도 이어 가지고 오늘 충청남도 분석이 끝나 가지고 전국의 모든 분석 작업이 다 끝난 겁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어떤 조작 규칙을 사용했는지 그리고 몇 표를 훔쳤는지 그리고 선거 조작 이전에는 후보의 득표수가 어땠고 조작 이후에는 후보의 득표수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동별로 얼마나 훔쳤는지 얼마나 표를 더해줬는지 다 드러나게 된 거죠. 대한민국 선거는 끝난 겁니다. 이 방법을 이렇게 밝혀졌는데도 불구하고 윤 정부가 뭉개는 것은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이제 선거 국민들이 선거 투표소에 가든 말든 관계가 없는 겁니다. 이제 조작해 가지고 그냥 명속적으로 권력을 누릴 겁니다. 그 사람들이. 이렇게 아주 중요한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가 이렇게 흘러갈 때 그 사건이 일어날 때는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뭔지. 세월이 흐른 다음에 그때를 보게 되면 그게 역사적으로 엄청나게 중요한 일종의 터닝포인트 분기점이었구나 그렇게 알지 않습니까? 윤 대통령이 선거 부정에 입을 다물고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철두질맥이라면서 선거를 깔아뭉개 가지고 더불당의 이름들 부역함으로 인해 가지고 대한민국은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상황으로 국가의 이름 진로가 완전히 터닝되는 겁니다. 완전히 그냥 나라의 방향이 그냥 달라져버린 겁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그냥 차라리 대한민국이 아니라 대한조작국으로 국호를 바꿔야 될 정도의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사건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공병호 tv를 자주 보시는 분들은 조금 반복하는 감이 없지 않지만 오늘 한 번 더 강조하는 것은 어제 내보냈던 내용을 오늘 여름 한 번 더 강조하는 것은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인들은 이 선거 부정을 바로잡을 수 있는 철효의 기회를 다 놓치고 만 겁니다. 일단 첫 번째 기회는 윤 대통령이 당선될 수 있었던 것은 240만 표의 위조 투표지가 이재명 후보와 함께 더해졌음에도 불구하고 24만 7,077표짜리로 승리한 겁니다. 진짜 하나님이 주신 기회인 겁니다. 윤 대통령이 당선된 게. 그렇지 않았으면 그냥 그 길로 영원히 뭡니까? 장기 집권으로 갈 수 있을 겁니다. 더불당 후보예요. 더불당 후보가 다 압권하는. 윤 대통령이 당선된 것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였다고 저는 본 겁니다. 이건 불가능한 일을 한 겁니다. 240만 표을 쑤셔 넣는데 어떻게 이러면 24만 7,077표짜리로 이게 24만 7,077표짜리로 승리할 수 있냐.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정신을 차리고 좀 사심을 내려놓았으면 너무나 여러분들 나라를 바로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2022년도 6월 1일 전국 동시지방선거에 바짝 엎드렸습니다. 선거를 조작한 사람들이. 그래서 조금 조작했습니다. 2022년도 6월 1일 전국 동시지방선거에 전국 평균의 사전투표자 수 기준으로 10%를 조작한 겁니다. 2020년도 4.15 총선이 25%를 조작한 겁니다. 2023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33%를 조작한 겁니다. 이번 4월 10일 총선이 거의 25%를 조작한 겁니다. 그러니 10% 조작했다는 것은 무슨 뜻하는 겁니까? 대통령이 등장했을 때 바짝 엎드렸던 겁니다. 대통령이 선거 문제를 다룰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윤 대통령은 죄인입니다. 한국 건현대사를 통해서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동시대 국민들이 겪고 있는 이 부정선거는 세계사적으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부정선거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생활인들은 먹고 사는 문제에 바쁘기 때문에 이것저것 앞뒤를 잘 이렇게 챙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보는 여러분들이 이번 사건은 세계 역사상 이렇게 10년 이상 부정선거가 여러분들 성행하는 나라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첫째. 두 번째는 이 부정선거를 부정선거를 선거 사무를 담당하는 선관위가 주도해서 10년째 부정선거를 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완전히 기네스북감입니다. 어떻게 보면 기네스북감이라고도 표현하기 보다도 그냥 초기네스북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10년 동안 부정선거를 해왔는데 부정선거의 방법이 똑같습니다. 동일한 전산 조작 프로그램을 쓴 겁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여러분 저료의 기회가 윤 대통령이 이걸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은 한국은 대통령 중심제지 않습니까 돈 워리 비 해피님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한국은 기본적으로 대통령 중심제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권한이 많지 않습니까 선거 부정을 해결하는 것은 국민 편에 서면은 국민들의 열아 같은 전폭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본인 일생에서 찾기가 힘든 좋은 정치적 소재거든요. 윤 대통령은 다 포기한 겁니다. 한 대통령 하에서 부정성을 당한 피해자 입장에서 네 번이나 공직선거에 부정성을 당하는 것은 그거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인 겁니다. 윤 대통령은 선거 부정세력에게 대한민국을 팔아넘긴 겁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민을 선거 부정세력에 전부 다 여러분들 넘겨버린 겁니다. 결과적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은 윤석열 이후에 더 이상 정권 교체를 할 가능성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이 소위 부정선거가 너무나 많이 들었기 때문에 너무나 식상한 주제일 수 있지만 6.25 전쟁에 필적할 정도의 사건인 겁니다. 탱크를 동원한 외침이 아니고 전산장비와 선거를 동원한 내침을 당한 겁니다. 10년 동안 내침이 반복됐는데 얼마나 나라가 썩어 빠지고 이런 정신력이 해기가 됐으면 10년 동안 내침을 당하면서도 그거를 해결할 수가 없는 나라가 되어버린 겁니다. 저는 나라의 앞날을 너무나 암담하게 보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오늘 이 문제를 한 번 완전히 다 정리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이제 오늘 다음 주제는 어제 여름 충북 6석 충북은 어제 6석이죠. 충북은 선관위가 5대3으로 발표했는데 보시게 되면 충청북도는 선관위가 더블당이 5 국힘이 5대3으로 더블당이 이기셨다 이렇게 선관위가 발표했습니다. 여러분들 선관위가 대준 위조 투표 다 제거하고 나면 결과가 어떻습니까 8대0으로 국힘당이 다 이긴 겁니다. 어제 여러분들 그 내용을 말씀을 드렸죠. 국힘당이 8대0으로 이긴 겁니다. 8대0으로 이긴 선거를 5대3으로 더블당이 이기도록 선관위가 만들어준 겁니다. 이런 짓을 한 겁니다. 어제 나왔던 사례가 충북 당락이 바뀐 5개 선거고 오늘 충남을 했기 때문에 충북 청주 상당구 충북 청주 흥덕구 충북 청주 서원구 충북 청주 청원구 충북 청주시에 전부 다 조작을 해버렸네요. 그다음에 충북의 엄성 진천 정평 이 5개 지역에 성북을 조작을 한 거죠. 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